울산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여성 보행자를 들이받고 폭행한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처음부터 피해 여성을 노린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취재진이 추가로 입수했습니다. 신혜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새벽 시간 주택가 골목길에서 여성 보행자에게 돌진한 승용차. 운전자는 피해 여성에게 음주운전으로 일어난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피해 여성이 차를 찍으려 하자 돌변해 강제로 차에 태우려 했다는 게 피해 여성의 진술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기 5분 전 영상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이 사고가 발생한 골목에 들어섰을 때부터 차는 이미 여성 주변을 맴돕니다. 잠시 후 여성을 앞질러 옆골목으로 사라지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나타납니다. 이 모습을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는 또 다른 영상. 우회전으로 골목길을 들어와 급하게 후진한 뒤 차량 한 대를 보내고선 골목 기퉁이에 정차해 여성을 지켜봅니다. 지켜보는 시간은 2분이 넘습니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가능성은 낮고 계획 범죄 가능성은 높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보통 운전자가 상당히 당황을 하거든요. 자기가 사고를 낸 입장이기 때문에 이 남성의 하는 행동들을 보면 당황하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곳에서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용의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2주가 넘도록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차량 수배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잠적한 용의자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